네 안녕하세요. 보건포인트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앞에서 설치했던 메타스포이트 프로를 우리가 메타스포이트 탭을 버전2 대상으로 한번 동작을 시켜보고 어떤 결과들이 나오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메타스포이트 프로 안에 있는 기능들을 몇 개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을 설치 과정을 안 보고 오신 분들은 한번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되면 이렇게 제가 지정했던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메타스포이트 프로 버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작을 시키면은 저희한테 보이는 것은 크게는 이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프로젝트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퀵 펜테스트. 우리가 펜테스트는 모의에킨 침투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퀵 펜테스트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싱 캠페인이었습니다. 피싱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도 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SAT라고 여러분들 소셜 엔지니어리 투킷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칼리 리눅스를 좀 쓰셨던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피싱 사이트를 저희가 어떤 교육용으로 어떻게 보면 구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셜 엔지니어리 투킷입니다. 이거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타스포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있다가 메타스포리트에서 제너레이트 되는 생성되는 그런 EX 파일들 아니면은 PDF 파일들 이런 것들을 첨부를 해가지고요. 어떤 캠핑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웹 펜테스트 테스트 같은 경우는 웹 스캔입니다. 메타스포리트 내부에도요. 그런 웹 스캔과 비슷한 패턴의 그런 디렉토리 검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 코드들을 주입을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메타스포리트 프로에서 이 결과를 좀 보면은 좀 보기가 좀 불편해요. 사실 판단하기에 불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취약점을 이제 그냥 검사하는 그런 기능들의 도구들이 이렇게 내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는 이제 퀵 펜테스트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메타스포리트 탭을 대상으로 한번 진단을 해볼 것이고요. 그 결과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퀵 펜테스트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뭐 윈도우즈 타겟 그 다음에 NX 서버 그 다음에 우리가 웹 서버스 네트워크 디바이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선택에 따라서 이 프로필을 선택에 따라서 이제 공격 코드들이 또 달리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거 공격 코드를 진행을 하기 전에 와이어샤크를 한번 열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이어샤크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로 와이어샤크로 활용한 이렇게 활용법들을 시리즈로 쭉 나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몇 번 제가 언급을 했겠지만은 이러한 자동 분석 도구를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킬 때 여기 안에 어떤 패턴들이 정확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는 패킷을 한번 떠봐야 합니다. 그래서 패킷을 이렇게 캡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자동 분석 도구를 동작을 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VMNET 8로 선택을 하시면 이제 나트 환경은 지금 현재는 저는 이제 VM이어 나트 환경에다가 구성을 했기 때문에 요것만 이제 캡쳐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스타트를 하시면은 이제 이 안에서 저희가 메타스포이트, 칼리 리눅스에서 희생자 서버,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으로 공격을 진행을 할 때 패킷이 자동으로 이제 캡쳐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MSS V2라고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할 것이고요. 19, 168, 130, 그 다음에 메타스포이트 탭을 대상은 137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메타스포이트 탭에서도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분석을 할 때는 TOP이라는 것을 명령어를 한번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TOP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의 CPU 정보, 메모리 정보, 그 다음에 그 안에 돌아가는 프로세스 정보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동작시키는 이유는 우리가 점검하는 과정에서 혹시 자동 분석 도구들이 이 성능에, 이게 CPU나 이 메모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닌지를 같이 검토를 하면서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놓고요. 그냥 모니터링 해놓으시면 됩니다. 혹시나 얘가 이제 정말 부하가 크게 발생을 해가지고 다운이 될 수도 있고요. 동작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37 저희가 번호를 이렇게 입력을 할 것이고요. IP 주소죠. 여러분들은 이 IP 주소가 다르겠죠. 네 다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컴플리게이션 스캔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은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설정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본 포트 여기서 가지고 있는 앤맵을 이용을 하거든요. 어차피요. 어떻게 보면 메타 스프레이트에서도 앤맵 스캔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어차피 앤맵이라는 엔진을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앤맵이라는 엔진하고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앤맵의 포트 스캔을 해보셨다면 좀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건든다면 한 이 정도 그래서 1부터 말하다가 만 포트까지 돌리고 싶다. 만 포트까지만 여러분들이 동작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전체 포트에 대해서 그냥 동작을 시키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런 이스플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공격 코드의 정도 애를 확인할 수 있는 설정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6, 5, 5, 3, 5까지 저희가 이스플레이트 공격할 수 있는 그 범위들을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 이것이 포트가 오픈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저희가 공격 코드를 설정을 할 때 이 그레이트 같은 거나 엑셀런트 이 두 개들을 좀 설정을 해요. 이거는 말 그대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공격을 했을 때 성공이 어느 정도 정확하게 되는 애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랭킹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메타 스프레이트를 수동으로 점검을 할 때도 엑셀런트나 그레이트 정도의 랭킹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 돌리셔야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메터프리터라고 있는데 메터프리터는 여러분들이 공격을 하고 난 뒤에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의 공격이 당한 것 난 뒤에 이 안에 침투가 되겠죠. 그 침투 과정에서 이 메터프리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세션을 맺게 됩니다. 세션을 맺으면은 그 뒤부터 이제 메터 스프레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메터프리터라는 이 쉘이 제공하고 있는 그 여러가지 기능들을 쉽게 이 침투하는 여러가지 침투 그 다음에 내부 침투 이런 과정에 APT 공격이나 내부 침투 같은 경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격에 대한 그 세션 전보까지 포함이 된 페이로드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터프리터라는 것도 이 리스닝 포트를 자동으로 얘가 선정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메터스프레이트 프리 버전 커미트 버전에서 할 때는 포트나 그런 것들을 정해줘야 돼요. 공격자가 정해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그 포트 우리가 8888 포트로 지정을 했다면 이 포트로 공격이 되면서 이제 침투가 되는 것인데 이 메터스프레이트 프로모전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자동으로 진단이 된단 말이죠. 자동으로 진단을 하면서 알아서 이 메터프리터 세션을 연결을 해줍니다. 물론 메터프리터 커뮤니티 커뮤니티 버전하고 아미테이지라는 것을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또 연결되는 것들 기능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메터스프레이트 프로모전은 이렇게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너레이트 리포트 같은 경우에도 뭐 html 뭐 pdf 워드파일 이런 여러가지들을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html까지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저는 보기 편합니다. 이어서 워드파일 같은 경우는 rtf 같은 경우는 아니면 워드파일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보고서를 저장을 할 것이냐 뭐 여러가지 형태들 있죠. 그냥 두고 예 그냥 이 상태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요번 시간에는 그냥 우리가 퀵 펜테스트를 기본적인 설정을 하고 난 뒤에 요거 대상으로 한번 돌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스타트 스캔 요 아래 있죠. 화면상 제 해상도상 좀 안 보이는데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스타트 스캔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동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동작을 하는 과정에서 뒤쪽에 아까 우리가 와이어샤크 들렸죠. 지금 이제 와이어샤크에서 패키지 정보들이 이제 나가는 거 한번 보시면은 현재 패키지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지금 현재 요거는 이제 웹 스캔이 아니에요. 웹 스캔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웹 스캔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포트 스캔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포트 스캔을 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죠. 지금 이제 보라색으로 나와 있는 요 부분이죠. 요게 포트 스캔을 쭉 한 것이고요. 그 뒤에 이제 열린 포트의 대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웹 스캔이 아니니까 이 패키지 정보를 보더라도 웹과 관련된 그러니까 HTTP에 관련된 프로토콜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보더라도 안 보이죠. 지금 현재 녹색이 안 보이죠. 거의 잠깐 지금 현재 보이고 거의 안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공격을 진행하는 것을 좀 보시면은 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메타스포이트 버전 2 같은 경우에도 웹 패킹에 관련된 웹 취약점들이 일부 있지만은 현재 여기에서는 거의 다 시스템과 관련된 것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려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불필요한 그 서비스 불필요한 포트에 어떤 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가지고 보안상 위험한 것들을 좀 많이 찾아 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있다 라고 보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뭐 MySQL 정보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인이 됐죠. 지금 이제 Postgres, Postgres라고 해가지고요. Postgres SQL 인젝션이 동작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침투가 된 거죠. 로그인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 FTP 같은 경우나 SSC에 관련된 것들도 현재 버전 정보나 그런 것들이 배너들 정보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뒤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100개의 이렇게 공격에 대해서 100개의 워클 스페셜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797이죠. 거기에 대해서 공격들을 순서대로 쭉 진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메타스포로이트 프로 버전의 컨셉은 딱 하나에요. 그냥 관리자들이 이 솔루션을 구입을 하고 난 뒤에 이것들을 정기적으로 계속 진단을 했을 때 이 정보들이 취약한이 아니라는 것을 판단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한 기술들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오늘 중간에 보면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계속 이제 뭐 중간에 에러가 발생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 에러 발생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돌리는 점검자들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결과를 봤을 때 이게 정말 취약하냐 안 취약하냐 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요 기능들을 다 나열을 자동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이 그냥 쉽게 그냥 정기적으로 뭐 1년에 뭐 1년에 뭐 1년에 이제 모이킹 인력들한테 또 이렇게 업무를 할당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요거를 이제 메타스포로이트 프로 버전이 있기 때문에 요것을 전 대상으로 이게 서버가 뭐 한 50대 있다. 근데 모이킹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50개 대상으로 한번 요 메타스포로이트 프로 버전이라는 것이 솔루션이 있는데 한번 돌려보고 취약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줘라. 뭐 이런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컨셉을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하는 거다. 그래서 기술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런 결과만 확인해가지고 그걸로 대해서 결과가 이제 잘 나왔냐 안 됐냐 그 정도만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은 충분히 쓸 수 있는 도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세션 전보라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널라이즈 이게 요거에 대해 이게 좀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조금 복잡한데 결과들을 볼 때 여러가지 위에 메뉴가 있고요. 또 아래에도 또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이제 오버뷰 같은 경우에는 뭐 쉘드라고 했었고요. 어널라이즈 정보를 뜨신 어널라이시스로 하면은 이게 결과들이죠. 결과에 대한 취약점인데 이 오른쪽에 보면 쉘드라고 있습니다. 이 쉘드라고 뜬 것은 말 그대로 시스템에 침투가 됐다라는 소리입니다. 결론적으로는요. 그래서 요거 대상으로는 공격이 성공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저희가 뒤에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겠지만은 어널라이즈 쪽에서도 퀵스캔이 아니고 하나하나 따로따로 또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약점 진단한 결과들을 아니면 취약점 진단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요. 세션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메타프리터라는 애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메타프리터하고 저희가 세션이 연결되어 있다면은 여기에 세션 정보들이 있을 겁니다. 이따 보도록 할 거고요. 아무튼 쉘드라고 뜬 것은 취약점이 있어서 시스템이 침투가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시면은 이게 이제부터 좀 복잡해요. 이게 하나하나 좀 이렇게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또 다른 화면이 나오고 여기를 클릭했을 때는 또 다른 화면이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IP를 클릭하시면은 쉘드라고 이렇게 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션이라는 것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돌릴 때마다 좀 틀려요. 그러니까 어떤 데는 쉘 세션이라는 것이 두 개가 나올 때가 있고요. 두 개가 성공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세 개가 성공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하나가 성공할 때가 있고요. 아니면 성공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정확하게 저도 좀 분석을 해야 하는 건데 모르겠어요. 그 원인은요.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쉘드라고 이거 세션이 있습니다. 이 쉘드에서 세션 정보를 보면은 컴플리티드 세션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 세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액티브 세션 같은 거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세션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전에 한번 유지가 됐었다. 공격이 성공이 돼가지고 유지를 한번 세션 정보로 우리가 획득을 됐었다. 라고까지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에 쪽에다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얘는 여기에서 얻었던 정보들만 우선 보여줘요. 그래서 포스트그랩, SQL, 포스트그랩으로 우리가 정보들을 획득을 했다. 뭐 이런 정보들이 나오는 것이고 패스워드가 동일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취약점을 가지고 이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이죠. 공격이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여기에 히스토리 정보가 있는 것이고요. 그 히스토리 정보들을 한번 좀 볼까요. 여기서부터 좀 저도 이게 메뉴가 헷갈려요. 헷갈립니다. 한참에 저도 헤매고 있어요. 음 다시 이스플로이트 이스플로이트 를 아니군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은 예 제가 아까 고 자 보면 이렇게 세션 쪽에 맺어져 있는데 요 세션 쪽에 보시면 이렇게 히스토리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현재 우리가 현재 세션이 안 맺어있는 상태인 것이고요. 요거는 이전 히스토리 정보들이죠. 그래서 요런 상황일 때는 히스토리로 클릭하시고 난 뒤에 여기 보면 관련된 취약점도 이렇게 보이죠. 요거를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다시 요 취약점에 대해서 세션까지 맺어질 수 있는 메타프리터나 그런 것들을 설정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대상으로 다시 이제 공격을 한번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런 모듈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얘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샌드 스테이지라고 이렇게 나오고 뭐뭐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격이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보면은 공격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CPU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서비스의 일부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해서 네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탑 보고 네 보도록 할게요. 지금 CPU가 많이 내려가 있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현재 공격이 제대로 성공이 안 된 거거든요. 요 사항 보면 아 공격이 됐네요. 네 제가 착각을 했네요. 지금 현재 공격이 태스크 쪽에서는 안 돼 있는 것처럼 나왔는데 실제 세션 쪽에 들어가시면은 공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2라고 하는 이 액티브 세션 쪽에 이렇게 매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세션 2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바로 현재 가능한 가능한 이런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그 접근이 데이터에 우리가 공격했던 시스템 침도한 공격에 접근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명령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메타프리터 정보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까 저희가 메타프리터라는 것은 메타스프리트에서 시스템을 침투하고 난 뒤에 좀 솜쉽게 저희들이 정보들을 획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부 다른 서버를 다시 또 침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건너뛰면서요. 자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능한 지금 현재 액션이라고 나와 있고요. 퀄리티 시스템 데이터 데이터 정보들을 이제 수집을 하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실제 데이터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하는 그런 과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스크린샵, 그 다음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들, 드라이버, 로그인, 에이스 정보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렇게 수집으로 클릭하시면은 여기에 정보들이 쭉 나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컬렉팅이 된 겁니다. 예, 수집이 정보들이 되고요. 나중에 그거는 나중에 이제 정보된 수집 정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들어가 다시 들어가서 우리가 SS파일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디렉토리 형식으로 보여주는 형태거든요. 이게 시스템이 이제 들어왔잖아요. 시스템이 들어와서 정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되는 거죠. 다운로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포스트, 커맨드 쉘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쉘을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쉘을 동작을 시켜가지고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헬프 그러면은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내릴 수가 있죠. 뭐 스크린샷 같은 거나 이제 뭐 마우스 키보드 정보들을 확실하게 획득할 수 있고요. 쉘 누른다. 쉘이 된가요? 동작이 되나 할까요? 이게요. 아이씨 컴퓨터 동작이 되네요. 네. 쉘로 들어가서 아이씨 컴퓨터 정보들 그 다음 마이너스 아이씨 정보들 보면은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타스포이트에서 수동을 했던 그거하고 똑같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정보들하고 똑같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네. 그래서 요건 나올 때는 이제 브라우저 뒤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시면은 자유롭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이스프레이트 모듈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저희가 이 메타프리프가 유지된 상태에서 뭐 여러가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또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리눅스잖아요. 우리가 메타스포이트 버전2 같은 건 리눅스로 이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앞에 OS가 리눅스 표시된 것들 그 다음에 리눅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모듈들을 한 번에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클릭하시고요. 여기서 동작을 시켜주시면은 아까 테스크 환경이나 그런 데에서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 Vmware 버추얼 머신에서 동작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GUI 화면인 것 같기도 하고 콘솔이 환경인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이런 화면으로 굉장히 편리하게 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하나씩 하나씩 기능들은 좀 하나씩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포트 정보들을 보시면은 HTML PDF 파일 형식으로 이렇게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취약점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토들이 어떤 것이 열려 있고 여러가지 정보들이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메타스프리트의 킵패 테스트 간단한 그 환경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 기능들 웹 어플리케이션 기능이나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은 하나씩 좀 하나씩 하나씩 또 파보도록 하겠습니다.